주인공 많이 남았습니다. 1위 2분이네요. 1위 2분은 바로 음대 출신 분대 3가팀 실력자 닥터 데이비드 리입니다. 이 분이야, 이 분이야. 주인공자라면 음대 출신 분대 3가팀 실력자 닥터. 팀 닥터? 음대 출신인데 팀 닥터? 말도 안 되는 거죠. 왜죠? 아니, 음대를 나왔는데 팀 닥터가 되기 위해서 다시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. 만약 그렇다면 정말 천재죠.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.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구단에서 특별히 휴가 요청해서 왔거든요. 아, 대박! 중간에 어떻게 팀 닥터가 일탈을 하냐고. read out to those words! 같이 난다 쓰시러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때가 또 심지어 감기에 걸리셨을 때요. 맞습니다. 정말 말 그대로 레전드 반치방으로 인정합니다. 소니에서 음반 제거 왔는데 학업을 이유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. 이 정도 노래하시면 음악도 하시면서. 왜냐하면 다재다능하게 결정하셨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음악도 하셨고 그전에 음악도 하셨고 여러 가지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수까지 음악까지 함께하시면 정말 멋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